1. 하나님의 백성은 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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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음식 나눠주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자 좋은 사람 일곱을 뽑으십시오 현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뽑힌 사람들은 앞으로 과부들에게 음식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서로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와 정말 좋은 생각 멋진 해결책이지 뭐예요 신자들은 신중하게 음식 나누기 도움이 일곱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로 선택했지요 바로 스테반,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사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일곱 사람을 불러 모아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곱 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뜻으로 올리는 기도였지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이 일곱 사람을 축복하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특별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지요 가게 주인, 농부, 배 짜는 사람, 신발 만드는 사람, 성전의 제사장들까지 온갖 사람이 신자가 되었지요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중요한 가족이었어요 먹을 것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들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